뭐해요 거기서 일로와 얘가 제 가랑이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이프드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매드헤터씨랑 같이 온라인으로 협동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둘이 협동을 해서 퍼즐을 헤쳐나가는? 약간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지금 디스코드로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아저씨! 제가 지금 마이크 꺼놨네 새로운 게임으로 이게 프롤로그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보고 갑시다 어니언호? 하핳 네 여보세요 어 영상 좀 같이 봐요 같이 보냐고요? 와 개판이야 와 개판이야 아 아직 보고 계시는구나 뭘 한 거야? 지금 우주선에서 사고 쳐가지고 지구를 불태우고 있어? 불태운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영상이야 아 우리가 지구에다 불을 질렀으니까 우리가 약간 수리를 해야된다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오늘 매드헤터씨랑 같이 이렇게 협동을 해가지고 할 게임을 마련해왔어요 매드헤터씨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청소게임 이후로 처음이죠 지금? 그치요 뭔가 매드헤터씨랑 되게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둘이 디코로 얘기를 나누다가 이 게임을 발견하게 돼서 빨리 해보죠 희런 스테이지가 있네 비행선 체험장의 온걸 환영해 파랑 별 지구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 볼까? 왼쪽 다리를 들어봐 튜토리얼 개념인 거 같은데 딱히 의미는 없겠죠? 근데 우리 되게 빨리 게임 펴는 거 같은데 모든 게임의 첫 스테이지는 숲이지 맞아 맞아 세상에 너희들이구나 지난번에 폭풍이 지나간 후 등대가 전부 꺼져버렸어 정말 걱정이네 어서 등대를 찾아내서 고쳐줄 수 있지 우리에겐 별 의미없는 등대이긴 하지만 이 등대들은 우주여행자들이 등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오오 빨라 빨라 완전 잘읽어 완벽해 여기 와서 이 렘버를 당겨봐 이게 렘버야? 오 섰어 당겨 오 오오오 자 이거 내가 왼쪽으로 가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색깔과 같은 곳만 이동할 수 있데유 아 나 술 쳐먹어서 왜 이렇게 걸어 반응 느려 어 당근이 있어 오 내가 밟으면 어떻게 해야되지 사라질겄지 오 pasó 매드웨터씨? 좀 무섭거든요 이거는 대쉬가 안 돼 하지마 아 altogether 아 무서워 아 여기 둘이 동시에 와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다리는 절대 혼자 건널 수 없지 그래도 벼를 먹긴 먹었네 아 이거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되고 자! 가시죠! 가시죠? 어? 오?! 흐하하하하 peuple 그렇지 아 게임 너무 귀엽다 이거 아니 반응이 느려 죽겠네 이거보가면 뭔가 저 파란색은 뭐야 어? 저거 Eso Ma야 돼 훠 오니까 어우 오케이 꾹 누르고 있어야 해 꾹 가 놓친 다아아아 짜아아아아 잠시만요 제가 요거 그 뒤에거 먹고 뒤에거 먼저 먹고 슙!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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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친! 흐알! 흐하핰ㅎ핰ㅎ하ㅎ핰ㅎ핰ㅎ하ㅎㅎㅎ 아니 이게 시간차 때문에 너무 어려워 내가! 내가! 내가 버튼 누를래 내가 버튼 누를래 나 피지컬 지금 으아아아아아악 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대박! 게임 너무 아름답고 재밌어 좋아요 오잉 할 수 있어야 했네 도전 나 먼저 밟아야 되나 저거 기다리고 있겠.. 어? 고 빨리 그냥 밟기만 하면 되네 어떡해 아아 뭐야 이거 어? 오하 나이스팜 조금 하시면 되지 마자 오세요 able 어 나 여기서 뭐해 좋아 아 이거 동전 놓쳤다 대박 가까이오지마 난 돈이 많아 그럼 가까이kiem 우리도 많아 은내라 이 자끼야 notre 오! 대박! 도망간다! 어? 도망갔어 다시 이젠 되네? 웃는 이 새끼야 등대를 수리하러 온 바이패드들이지 올라서도록 해 양쪽 스위치를 밟아봐 오오오오 아 이렇게 등대를 가동시키면은 단 세터가 완료되는 것 같네 오오오오 오 이게 진짜 등대구나 우주항해사들을 위한 등대군요 색깔 진급은 뭐야? 이게 열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도 있어요 색깔 진급 먼저 해봅시다 자 이번엔 제가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빨간색이고요 모든 고난도의 훈련에는 도전 3개를 성공해야해 너의 실력을 보여줘 일단 한 발자국 내딛으면 기다린다고 생각했네 그리고 플레임님은 저 뒤쪽으로 가서 가는걸로 저는 요 앞쪽으로 아니다 너무 늦어졌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헛 허어아악 호옷 헷 솟 어어 자 닫자마자 바로 저 별 못먹는거냐?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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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별 먹을래? 아뇨 잘 맞어 나 도와줘야 돼! 나 바로가면 안돼! 한번만 더! 안돼! 이거 되게 어렵다 판단을 진짜 빨리 해야된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옳지! 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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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아 이게 약간 챌린지 스테이지 이런거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위주로 할게요 챌린지는 말고 어쩔수 없이 색깔은 그냥 제가 파란색으로 하는걸로 오오오오 벽타져 벽타져 오 대박 얘도 싸대기 때리면 돈주지 않을까? 오오오 호호홈 홈런 오오오오 어..어 뭐야 x2 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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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 꼼꼼이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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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L 바로 Kayla 으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하는 오오오우 꼼꼼AK 오키 카카카카 간다 쭈 어어 빨리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천천히 천천히 아니 우아아냐아 그건 발로 가면 어떻게 해 아 발로 찾았어 조금 천천히 갑시다 조금 굴리면서 옳기옳기 빨리 가야 될 거 같은데 이제 untuk 기다려 기다려 먼저 건너가지마 먼저 건너가지마 먼저 건너가지마 어 고마워 오? 갈비뼈 우와 대박 개아프는 좀 리얼한데 진짜 리얼하다 전 여기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쟌 어 그러면 오하아 미친 전체가 움직일 pix fact 하나 하나,둘,셋 야 이 미친 먼저 빠져요 먼저 빠져 오키오키 돌아와야 돼 가운데로 아휴 됐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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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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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 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잘한다 가자 가자 나 좋아 네 잘하는구만 고여 버렸다 좋아요 좋아요 역시 똥겜마스터 매드웨터씨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네? 네? 뭐지? 이것도 원통인가봐 아아 어? 우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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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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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등대야? 클리어가 된거구나 하하하하하 이걸 굴려서 우리는 지금 거의 죽어가는데 흐흐흫 오 협력도 100% 오 협력도 100% 대박 그렇게 안기네 근데 이제 도전 모드 이런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짧은것도 아닌거 같아 발을 하나만 대야되거나 두개를 다 대야되거나 그러네요 어허 어허 이거 재밌겠다 오 유지를 해야되는구나 뭐지 이거? 어 어 어? 발이 두개면 줄어드네 이렇게 이렇게 발이 동시에 안박해 오오 좋아좋아좋아 이건 현실에서여도 재밌겠다 물론 죽으면 재미는 없겠지만 흐흐흐흐흫 도전 으흠 뭐야 이거 발 두개 발 두개야 동시에 하나 둘 셋 어? 그러네 저 일단 먹어 옳지 기다려라이 간다이 오케이 아이 별로안어렵네 한개에 여덟 줄어드는구나 먹어야 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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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노래나 먹었어 하나 두울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쟤네가 따봉해준다 블러드 트레이 이거 싱글 모드는 어떨지 궁금하긴 하다 싱글은 훨씬 재미없을 것 같아 뭐해요 거기서 일로와 왜이렇게 가랑이 사이에파를 집어넣어서 하 characteristics 안 빠져 살려져 파 misik 팔 네 개 필요해 하나, 둘, 셋 잘 살려져어 너무 먹고 싶었어 저거 어떡해 오 됐다 야이 미치해 아니 저 씨 하나 둘 셋 오 뭐야 뭐야 놀래라 발 20개 발 20개 발 20개인데 2개가 모자란데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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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더 있네 쟤를 구해와야 되네 오전 가자 발 3개다 이러봐 이게 한 명은 양발 다 대고 있고 아 잠시만요 대고 계세요 대고 계세요 네네네네 자 이제 발을 2개를 동시에 대 아이워 되고 있는데 왜 하나 둘 탓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하구 됐다 편안 고맙다는 말도 안하네 그러니까 뭐 저래 얘가 아 저 친구 타이밍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한 발자국씩 가야되네 이번엔 진짜 타이밍이네 어? 잠깐만 어 내가 막았어 혼자 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니 이걸 다시 돌아가야되네 이거 그냥 우리 발만 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러네 어 대고 있어야 돼 대고 있어야 돼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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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는 하나 둘을 1.0 2.0 1.0 2.0 이렇게 되냐 소수점 차리도 세고 싶었나보지 오케이 20발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하는데요 저희 오오 분위기 있어 우리 연결돼있네요 어? 뭐야 오오 몸을 회전하면서 나사를 돌릴 수 있다고? 아 위에 올라타서 어? 새끼 내려와 이제 어허허 안 내려와 안 내려오네 아 이게 더 어려워졌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사 뺐어 뺐어 어우 재밌다 hijo collision 느낌이군요 희하 근데 진짜 머리 잘 썼다 얘네 오어 소수캐하하 으허 드디어 왔구나 신기한 인연의 힘이 너희를 묶어 두었을거야 이게 신기한 인연의 힘이야? 걔 같은데 누가 봐도 그냥 달아 놨는데 이 힘으로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 아 당겨야되는구나 그냥은 안되나? 되게 쉽게 된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 밧줄로 공중에서 흔들 수 있어 이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해 강요하는거야 지금? 자 떼세요 그렇지! 와 야 잠시만! 재밌다 이거 알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재밌어 자 찰싹 붙어 어어 붙어 붙으라고 오 됐다 됐어 우와 그런거 까지 생각을 inclusive 오? 우리 둘 다 동시에 어! 오케이오케 위.. 위까지 올라가요 아니면 병을 먹어야 돼 오늘 못 먹으면 집에 못 들어올줄 알아 아 근데 거리가 안났는데 저거 어떻게 먹는거지 엡진아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 밑에 길이 더 있네 붙어 붙어 열은 여기서 먹나본데 어 뭐야 이거! 나사나사 풀어요 고이~~이~~이velmente 와 미쳤다 오케 ㅎㅎㅎㅎㅎㅎㅎ 어 나 으아앗!! 나 사타구니!!! etta 폴리 저 structures 함 우와 나 떨어져. 야 펑? 어, 소리 개좋아 근데 나부터 좀 살려주지? 어어 됐다 내려가자 우와앙 어 엏 어어아악 불편해 뭐야 저거 우와아아아아 MYYY 갈아 어! 오! 빨리 와야돼x2 제한시간이 있는거야?? 오오오오오오아아아앜 스파트를 잘 끄만 configuration 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빠라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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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됐어! 가! 붙어! 그렇지!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 어 이거 그거다 풍선 아 뭐야 이거 귀여워 으어어 어 으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붙었어 내가 붙었어 아이 미친! 가! 짧아 짧아! 됐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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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클리어 재밌네 되게 요소가 많다 진짜 와 정말 사람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구나라는 거를 내심 깨닫게 되는 그런 스테이지였어요 얘 또 왜 매달려있어 이봐 이봐 여기서 뭐하는 거야 뭐 등대에 가고 싶다고? 도와줄 순 있어 하지만 날 먼저 도와줘야해 목재를 관리하는 책임자지 나무들로 무얼 하는지 궁금하지 걔한테는 개빨리 말았네 도와달래요 나무토막 3개를 잘라볼까? 오오 야 뭐야 우와 대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아하는데? 이 게임에서 이런게 될지 몰랐지 아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요 여기로 가지네 어 아 이대로 더 가지진 않는구나 준내 잘라 나무토막 개 잘라 나무토막 개 잘라 아 비켜 꺼져 나무토막 준내 잘라 나무토막 준내 잘라 아악! 나무토막을 잡고 아이고 수집기 안으로 투척 나무토막을 비켜봐 임마 나 일좀 하자 투척 오오 아 넣으니까 문이 열리네 좀 비켜봐 비켜 오오 아아 하하하하하 죽일거야 예에이 뭐야 이거 어 본능적으로 집었어 나도 아 반대쪽에다 넣었어야 했는데 아 안돼 하하하하하하 모양이 다르잖아 난 동그라미 넌 네모 고 그렇지 가자 후 동무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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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거 해야된다 좋아 오른쪽에 나무토막이 있어 가자 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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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엑 됐어 에헤헤 에헤헤헤 파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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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어 나갔어 별 맞고 왼쪽 오른쪽 호우 아하 깔끔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다 떠나고만 되게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이야 좀 알게 모르게 힐링이네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는 느낌도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협동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응응 쟤네봐 입 벌리고 있는거 맞아 판떼기들 어? 우와 움직일 수 있네 이거 물살 휘 휙쓸리는거 아냐? 어 그러네 타임을 맞춰서 움직여야되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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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어 먹었다 먹었다 됐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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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한 번에 오지마 한 번에 오지마 한 번에 오지말라고 한 번에 오지말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어 밀키에도 어떻게 했어 이쪽으로 먼저 가봐 그들과 안 보이는 곳 먼저 가ää해 그니깐 안 보이는 곳 먼저 가봐야 돼 isher 뭘 좀 하는구만 이게 별거 없는데 가자 우쇼 헬리콥터냐고 하는듯이 똑같애 좋아요 누가보면 한명이 컨트롤하는건줄알겠어요 아, 협력도 아주 좋구만 내가 돌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 아하하하 별도 있다 별 별을 먹을 수 있게 내가 구조를 맞춰놓을게 와아 너무했다, 오케이 고 나에게 아니, 넉넉아먹지ico ㅋ 마이 seu 비리 Fit 오케 다시.. tähän.. 어떻게 가야하나.. 이거 아 저기요 저기요? 아니 만참지면 안되지 학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숫부4 가다 보면은 뭔가 길이 있 dict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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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자 이제 차 olmaz 서끌 이거 건너가라고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ㅏㅇ 아니 이거 완전 쉽네 야야야야 진정하시고 자 내가 던질께요 오오 다시 다 다 다 다 다시 알았어 내가 요렇게 기울이고 있을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봐 저거 먹어야되네 저거 먹고싶어 저거 동전 아 오키오키 나간김에 먹자 왜이렇게 가벼워 천천히 야! 아아 동전 아 그놈의 동전이 뭐라고 야스 천천히 나이스 미쳤다 미쳤어 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이씨 내가 점프하면 저 사이에 정확하게 꽂아넣어야 돼 오케오케 우활우 Quem 아,오케이 오, rec 어 잠시만요 하하하하하하 상제로 끌려와 기다려 가만히있어 자 갑니다이 내 생각엔 그니까 이 옆면에서 중간 쯤에서 쳐줘야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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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와이쉴 즈미야! 바았обр다 어차피 내가 해야하네 에헤헤 보..잉? 아아악! 아니 아니 한 번 더 튕기는 줄 알았어 보에에에엥 보잉 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와 왜? 뭔데? 아 왜 당근을 들고 있어 레버를 레버를 들으라고 아 이게 반대로 돌아가고 막 그런거구나 아냐아냐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야 야 이 미친 놈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야야 이씨 다시 다시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아하하하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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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진짜 신용이 필요해요 자신을 절대 떨구지 않을거라네 신용 그 반대로 돌렸을 때 뒤로 빠꾸하면 안돼 가만히 있어야 돼 완전 잘해 완전 잘해 이게 마지막 실현이야 좋아좋아 왜 이렇게 실현을 주는거지 그러니까 오오오오오 와 이건 와우 이렇게 오케 내가 상대적으로 쉽겠군 콧 야 이 미친 야 아이 전혀 쉽지 않은데 위에 동전 먹고 싶었네 동전 먹게 해줄게요 자 후려 오 위험해 저거를 반대로 줘 하하하하하 오오오 하하하하 어떻게 됐다 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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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좀 해 저거 먹으라구요 응 나이스 아아아아 오오오오 와 포기하니까 되네 이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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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쓰 천천쓰 좋아좋아 잘했어 잘했어 도대체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오오 끝났다 야아 됐다 중대 다 고쳤식 아유가 엔딩 나오나 왜 50이 아 그 그거를 다 해야 되나보네 오전모더같은걸 오오! 오 엔딩 나온다 등대 잘 가동시키고 돌아가는거네 그렇쿠가 자고 있는데 이제 예에에이 또다시 여행을 하러 가는건가? 뭐야 뭐야 아니 다른 행성에 또 뭐가 생겨가지고 다시 보내버리네 이렇게 매드에터씨와 함께 플레이해본 바이프트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매드에터씨는 어땠어요? 저도 되게 생각한거 이상으로 괜찮네요 그게 다에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나와 함께 해서 즐거웠다는 이런걸 원했었는데 아니 플레이님도 너무 즐겁게 즐기시는거 같아가지고 같이하는 제가 더 기분이 좋았네요 같은 진부한 멘트 좀 해보구요 뭐지 이 엎드려 절 받는 느낌은?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저도요 아 나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지금 목이 쉰거 같아 자 오늘 매드에터씨가 너무 즐겁게 플레이해본 바이프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드에터씨도 고생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빠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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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